이번 3구 대선에서도 가장 현안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목표 득표수를 설정하고 설정하는 작업은 바로 전산조작을 통해서 그동안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던 자, 사망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326만 표 이상 정도를 유령투표인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하는 위조투표지 투입, 전산조작 곱하기 위조투표지 투입 그것이 아주 두 가지의 그런 부정선거의 기둥이고 그것이 3구 대선에서도 4.15 총선에서도 모두 다 적용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모형투표지 문제입니다. 이번에 개표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형투표지가 다수 출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마 많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수백만 표의 위조투표지를 제작하거나 투입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형, 절대 들어가서 안 되는 이런 모형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투표하면 투입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죠. 인천 개표장에서 모형사전투표지로 투표합니다. 가짜 투표지인 겁니다. 위조투표지인 겁니다. 이것이 발견된 것이 이 정도가 되면 전국에서 이와 같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을 거로 저는 추정하게 된 겁니다. 이게 모두 다 뭔가 하니까 전산으로 조작된 유령투표인수에 맞추어 가지고 위조투표지를 제작해서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범한 실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실관리가 아니고 관리부실이 아니고 이게 부정승을 한 겁니다. 지금 인천 개표장에서 발견된 모형사전투표지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아주 부분이고 전국에서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자행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노정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나라가 이렇게 엉망칭창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특히 언론들의 입을 다무는 것은 뼈아픈 겁니다. 자기 기능을 다 그냥 포기한 겁니다.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다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야기죠. 모형투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투표함 속에서. 개표 현장에 어떻게 모형투표지가 나오냐 이야기죠.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부주의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시간에 쫓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시간에 쫓긴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가 바로 3월 3일 날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바로 저 전날 그냥 사퇴를 하고 후보 단일화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쫓기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모형투표지를 투입한 그것은 몇 건의 사례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3구 대선이 어떤 선거였는가를 단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그런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형투표지까지 투입했냐. 그런데 이 투표지가 또 보면 바로 QR코드가 여러분 있는 사전투표지입니다.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3월 3일 날 단일화에 정격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그만큼 선거 조작 기술자들뿐만 아니고 선거 조작 기술자들의 하명을 받들여서 선거 조작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선관위의 관련자들이 상당히 당황했다는 이야기죠. 당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답 이야기 드리면 3구 대선은 4.15 총선과 문재인 정권 하에서 치렀진 모든 공직선거에서 마찬가지로 큰 축은 전산 조작을 통해서 소위 위조 투표 인수를 확보하고 326만 플러스 알파입니다. 326만은 어떤 숫자인가 하니까 사전선거에 참여한 총선거인수입니다. 선거인수 곱하기 10%만큼의 투표 수를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에 10%만큼을 이미 사전투표를 얻은 득표수에서 윤석열 후보에서 빼앗는 총조작이 20% 사전선거 선거인수의 20% 그 수치가 4.15 총선에서는 25%였습니다. 각각 12.5% 플러스 마이너스 12.5%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3구 대선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2017년 5구 대통령선거는 플러스 6% 마이너스 6% 총조작률은 12%였습니다. 점점점점 강도가 세제가 가장 피크를 친 것이 바로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대개 조작 전문가들은 13%를 임계치라고 봅니다. 13%를 넘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눈치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3%를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눈 감고 그냥 이 사람들이 13%까지 조작했으면 무난하게 이겼고 11%를 조작하더라도 한 8만 표 정도로 이겼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다 그렇게 유령투표인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필요한 그런 유령투표인 326만 표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고 그것에 맞춰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바로 만들어진 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실수가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 없었던지 이 서울 마포구에는 일렬번호 이것은 당일투표입니다. 당일투표도 그러니까 상당히 조작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일투표는 얼마 정도인지는 추기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일투표에 반드시 당일투표소를 가게 되면 본투표소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게 되면 투표용지 당일투표용지를 교보받습니다. 그런데 신분확인이 다 끝나게 되면 당일투표용지를 투표사무요원이 교보하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는 절치선 이 절치선 일렬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절치선을 따른 다음에 그 절치선에 잘려진 일렬번호는 별도의 봉투에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일투표는 이 절치선이 잘려가 날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당일투표소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절치선이 잘리지 않는 그런 당일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항의하지 않는 투표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치선을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인에게 당일투표지를 교보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속류의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형이 찍힌 그런 투표지를 투입하는 거나 그다음에 소위 당일투표용지에서 절치선이 잘려지지 않는 그런 투표지가 어디에서 발견된 겁니까? 개표소에서 발견된 겁니다. 개표함에 이게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게 개표함에 들어있었다는 것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진짜 투표인이 던진 것이 아니고 바로 위조투표지를 모처에서 대량으로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예 도장이 찍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청주에서 발견된 겁니다. 청주 서원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아예 없는 투표지가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4.15 총선되어 있는 문제가 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3구 대선의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는 그런 본인들 나름대로 기준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사례를 넣었습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도 유효표로 처리해라. 일장기처럼 그렇게 도장이 뭉개진 것도 유효표를 처리해라.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선을 앞두고 내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에 옮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모든 것은 법이 정한 바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선거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는 것은 바로 이 투표용지가 바로 진짜 진본입니다를 그렇게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도장이 찍혀야 이게 진본이 입증된 겁니다라는 것을 누가 입증하는 겁니까? 그 투표소에 책임을 지고 있는 투표관리관이 바로 자신의 개인 도장을 가지고 찍어서 이 투표지가 진본입니다. 정본입니다를 입증했는데 개인 도장도 찍지 않고 인쇄대해서 사용하고 인쇄된 것도 없고 그냥 투표관리관에 도장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뭘 한 겁니까? 또 이게 이재명 후보가 딱 찍혀 있네요. 이게 다 위조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조투표지가 아니고서는 투표소에서 당일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지 않는 상태에서 투표 사무요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할 리도 없고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그런 당일투표용지를 받아 가지고 기표소에 가서 아무 항의 없이 그냥 기표도장을 찍어서 투표하면 넣는 그런 투표인도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게 다 이런 뭡니까? 전산조작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다 발생하는 겁니다. 일렬번호가 붙은 투표지도 나오고 모형자가 붙은 투표지도 나오고 심지어는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그런 투표지도 대량으로 나오는 그 이유는 바로 위조투표지를 급히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실수다. 그러나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위조투표지 투입 사례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아예 뭡니까? 그것을 투입하던 결정적 그런 증거들이 확보가 됐죠. 가장 유명한 곳이 이번에 바로 확진자 사전투표가 치러졌던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무렵에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는 확진자 사전투표에 참여한 분들이 자기가 받은 봉투 안에 두 장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기가 찍을 수 있는 그런 사전투표지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미 이재명 후보로 일본으로 기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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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장 발견됐지 않습니까? 확진자 사전투표인의 봉투 안에서 사민에게서 석장이 발견된 거 아니에요? 각각 한 장씩. 그래서 이것을 원 플러스 원 행사다 이렇게 말했죠. 선관위가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웬 이런 투표자 나와요? 일본어 찍힌 거 아닙니까? 봉투 안에. 그 상시한 내용은 오근호 대표를 모셔가지고 한 번 방송을 했죠. 실시간 방송을.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의 아주 명백한 증거죠. 확진자 사전투표에 참가한 한 분에게 두 장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제공이 된 겁니다. 봉투 안에 미리 일본 이재명에게 투표된 기표된 투표지죠. 투표자가 발견된 겁니다. 석 장 그리고 또 투표함 속의 한 장 모두 넉 장이 발견된 거죠.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발생한 겁니다. 원 플러스 원 행사가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뭐죠? 선거는 평등선거가 돼야 됩니다. 1위는 한 표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위 내 두 표가 주어진 겁니다. 이미 기표된 투표지와 기표가 안 된 투표지를 두 장을 준 겁니다. 3월 5일 확진자 사전투표에 이르렸던 서울시 은평구 신산일동 주민센터 그 내용은 59분짜리 영상을 통해 가지고 박주연 변호사가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알려서 당시에 한 90만 정도가 봤다고 하고 지금은 아마 200만 훨씬 넘었을 겁니다. 그것이 이번 3구 대선에 큰 그런 물줄기를 바꾸는 분수령에 해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소쿠리 박서 뭐 이런 것이 다 등장하면서 그것이 국민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확진자 당일 투표에서 직접 유권자들이 투표하며 표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제재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를 걸었던 것은 4.15 총선과 다른 것은 확진자 숫자를 증가시켜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상당한 표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들이 되면 3구 대선과 4.15 총선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큰 것은 첫 번째는 10% 정도 사전투표율이 올라갔습니다. 36.9%까지 3구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됐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47%입니다. 따라서 이번 3구 대선은 거의 절반 정도 47% 정도가 사전투표한 겁니다. 그럼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 사전투표 투표자 수 곱하기 20%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국민의힘의 수뇌부가 사전투표 독려를 할 때 본인들은 승리했다고 확신할 것입니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4.15 총선도 아주 쉽게 조작을 해서 이겼는데 4.15 총선에 비해 가지고 무려 사전투표율이 10% 오른 겁니다. 절반 정도가 사전투표를 하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0%를 곱하면 되니까 엄청난 대박을 친 거죠. 패배할 수 없는 선거였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걸 패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3월 5일 날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를 한 것이 전국 방방곡곡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에서는 직접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속구리에 넣는 것이 아니고 간접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투표하면 넣도록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그냥 계획이 상당히 많이 어거친 겁니다. 하나님이 참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원 플러스 원 투표준은 맹백한 부정선거가 발생한 그런 증거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3구 대선에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선관위 관계자들에는 엄청난 그런 타격을 줬고 우리 자유의 애국시민들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원 플러스 원 투표지 서울시 은평구 신사일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했던 바로 이미 일본 이재명 후보로 기표된 그런 투표지 넉 장 석 장은 직접 투표용지에 들어있었고 다른 한 장은 투표함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전산 조작에 의해서 소위 유령 투표 인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그것에 걸맞는 위조 실물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한 대규모의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그런 선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조작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니까 숫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여러분 조작의 휴유증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중앙선거관림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도 숫자가 맞지 않아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게 흔적으로 코스란히 남는 거죠. 조작을 하지 않으면 숫자가 맞지 않을 일이 없는데 조작을 하고 나면 또 개표소 현장에서 또 개표 상황표가 굉장히 뭐죠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개표소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6574표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사전투표자 수가 선거인 수가 6574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암을 해가 투표함을 까보니까 한 표가 늘어난 겁니다. 에이 한 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 표라는 것이 바로 위조투표지의 그런 투입을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투표는 6574명이 했는데 투표지 수가 6575명인 겁니다. 이런 숫자가 나온 겁니다. 의정부 이동 선거인보다도 한 장 많은 투표수입니다. 유령투표지 삽입 과정에서 잘못해서 한 장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천 장만 넣어야 되는데 천 한 장을 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물론 상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수보다도 개표소에서 개암을 해서 투표소를 세보니까 투표지 수가 더 많더라. 그것은 한 장이 별 게 아닌 게 아니고 바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엄청 높은 것이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전남 어느 지역인지 밝히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공병호 tv에서도 하면되겠지 tv를 인용해 가지고 아마 그 풀 영상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개표 사무원이 개표 결과표를 조작을 하다가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투표 참관인이 거세게 항의하지 않습니까. 3,793표 더하기 2070표의 값을 무려 2,581표를 조작하다 걸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걸렸지 않습니까. 개표 참관인이 아주 거세게 항의하죠. 개표 상황표의 마지막 적는 숫자가 최종 숫자가 되는데 어떻게 2,581표를 조작을 하냐. 항상 두 가지 축입니다.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들고 그 수만큼은 얼마든지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만들어서. 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용지가 충분하고 있고 모든 게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쇄기 돌리거나 그렇게 하면 얼마인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이 있고 컴퓨터 있고 개인 도장 인쇄하면 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그런 직인들 다 인쇄하면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사전투표자 중복투표 및 송파구 3만표 누락조작 혐의의 중앙선관리 노정위의 관련자를 고발한다. 3만표 격차가 생겨서 또 굉장히 소란스러웠죠. 이런 것을 지금 공병호 tv는 딱 시청자로를 묶어놓고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실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제 김홍국 씨 차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송을 마음껏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꼭 그런 날들이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채널들을 다 쉴드를 쳐가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막는 것은 자유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이번에 5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주력을 잃은 문재인 정권은 참 마지막 가는 날까지 한 달도 그렇게 아주 악착같이 어차피 알려질 건데 부정선거가 어떻게 안 알려지겠습니까 어떻게 공론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착같이 그냥 사람 숫자를 묶어놓고 실시간 방송을 보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이라고 봐도 폐악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또 직접 쇄 본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양상 삼성동 같은 경우는 직접 쇄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정자를 써가지고 아침부터 다 쇄 보니까 2072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의 발표 데이터를 보니까 3,219명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140표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또 다른 그런 수치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또 하면 되겠지 님이 뒷받침하는 자료는 본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20% 차이를 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6%밖에 안 됐다 이야기죠. 53대 47로. 이것은 교차투표죠. 사전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그런 표가 몰리고 당일 투표에서는 압도적인 표가 윤석열 후보에 몰린 겁니다. 같은 양산 삼성동 유권자가 4박 5일 차이를 두고 완전히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교차투표다 이렇게 하겠죠. 교차투표는 일어나기 힘들죠. 종로구에서 최재형 국회의원의 표를 던진 사람은 대부분 윤석열 표를 던지는 거죠. 그런데 종로구의 최재형 표격자보다도 윤석열 표격자가 엄청나게 작은 거죠. 대선자가. 그게 다 교차투표의 증거입니다. 교차투표는 아주 유력한 그런 소위 위조투표의 증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해 가지고 이번 3구 대선이 어떤 선거였는가를 우리에게 낱낱이 지금 정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정선거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견된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고 나면 이 방송을 또 적당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내보내면 여러분들이 많이 퍼날리기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탄압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는 거의 2020년 9월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해 가지고 2년 동안 채널은 거의 성장을 못했습니다. 채널은 거의 성장을 못하고 그때 수준에 비해 가지고 조금 그냥 구독자 수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채널 성장 생각하게 되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파 유튜브 채널들이 부정선거를 못 다루는 겁니다. 다루게 되면 바로 노란 딱지라든지 방송 탄압이 바로 오고 바로 본인들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유경수님이 참 멋진 말을 하셨네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자연현상을 인간이 계량하는 과정에 발전됐습니다. 현대수학은 이집트에서부터 피라미드 거축과 나일강의 범람에 청량수를 발명하며 발전됐습니다. 숫자는 못 속입니다. 핵의 감수도 개수만 봐도 숙달자는 금방 알아냅니다. 유경수님 말씀이 참 옳은 말씀입니다. 4.15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간단한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각 후보의 표만 딱 보고 이게 100% 그냥 조작이구나 이것을 하루 이틀 만에 그냥 파악을 했으니까 숫자만큼 겁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겁난 것을 알면 이렇게 조작질하거나 부정성을 치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바로 발각되니까 그러니까 이 감각에 의존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규제시라든지 아니면 조각제시 같은 경우가 초기 오판을 해가 지금까지도 오판을 견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숫자를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숫자를 볼 때는 또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사심이 있으면 숫자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준석이 숫자를 못 보겠습니까? 하태경이 숫자를 못 보겠습니까? 한기호가 숫자를 못 보겠습니까?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심이 있으면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사심이 있으면. 사심을 내려놓고 현상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사례를 또 그리고 선거인 수를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집요한 노력이 선관위 측들이 있었습니다. 뭐 cctv를 가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투표소에서 모든 그런 악은 어떻게 발생하는 거 아니까 사전 투표에서는 그냥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기 때문에 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바로 선관위 측이 벌린 거고 선거 감시 단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은 어떻게든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숫자를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에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한 3천 명 정도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이틀날 3월 5일째 그것을 자세한 보고서를 클린 선거 시민행동 이번에 대선에서 8번으로 출마했던 오근호 대표한테 보고서를 한 분이 보내줬지 않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공병호 tv에 방송이 됐는데 3,500표 정도 차이가 난 거죠. 숫자를 부풀려야 그다음에 그 숫자 부풀린 만큼 만들어놓은 것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숫자를 숨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는 것 숫자를 셀 수 없도록 cctv도 가리고 그다음에 또 선거 감시원들이 그거를 감시단원들이 숫자를 측정하는 것도 또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한 거죠.